이거 자기가 이게 쉬운 걸로 하는 게 좋아 자기 거야 자기 거야 쉬운 걸로 아이엠그라드 명령부터 시작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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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밥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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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트 아싸 보라트 아싸 아싸 물티슈 아싸 물티슈 아싸 아싸 바위손 아싸 바위손 아싸 어려워 어렵다 봐 아싸 아싸 퓽 아니 예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아싸 너 너 아싸 물티슈 오케이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나는 거 좋아 이 게임을 한번 조정하게 저도 할게요 이름을 다시 할까? 그래 아예그라운드 시작 아싸 카메라맨 아싸 카메라맨 아싸 아싸 퓽 아싸 퓽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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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바 아싸 쭈쭈바 아싸 아싸 싸 아싸 자 아예그라운드 시작 아싸 너 너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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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cel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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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바 아싸 쭈쭈바 아싸 쭈쭈바 아싸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-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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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야야야야 아싸 나이스 나이스 아싸 잘 먹었어요 아아 내가 또 동생들을 이렇게 뭐고 아 우리가 우리 뭐 치워줄라고 형제가 이렇게 또 치워준다니요 하아 형아 아 오케이 그럼 저희 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가입게 우리 또 동생들이 또 그냥 가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아, 여러분 이제 거의 하루에 마지막에 가고 있습니다. 네, 좋아요. 너무 아쉬워요. 내일도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아직 리스트 안 한 분이 누가 있죠? 저랑! 막냉이... 굉장히 많네요. 먹자. 현석이 버킷리스트 예능 게임. 아이돌이라면 필수로 섭렵해야 하는 레전드 예능 게임. 예능 게임을 마스터하며 숨겼던 C.I.X. 예능감까지는 하나 치부해준다. 멤버별 개인전으로 진행. 총 다섯 개의 예능 게임을 통해 골동을 찾아 멤버에게 한 번 무시 볼티게 주어진다. 개인전이에요? 네. 첫 번째 게임. 노래 첫 수절만 듣고 마치기. 게임 방식. 최신곡 플러스 레전드 가요 한 수절만 듣고 곡 제목과 가수 이름 맞히기. 맞힐 때마다 1점씩 획득합니다. 가수 이름도 꼭 말해야 되는 거예요. 레전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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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, 인정, 인정 야, 야, 이거 카메라 판독 들어갑니다 저는 진짜 제일 먼저 했어요, 이거 진짜 저가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기입니다 아니, 저 사는 거 아니에요? 진영! 뭐야? 진영 브라더 쟤 아래, 컴온 아니야 아, 에로데티가 아니오 아, 알죠, 잘하는데 까먹었음, 레전드 어? 뭐지, 이 노래? 왜? 해서! 몰라 아, 승은, 승은, 승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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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, 해서 오마이거 선배님의 돌핀 아, 어, 수만, Spencer, 해서 승은, 승은, Spencer, 해서 오마이거 선배님의 사자서를 했어 아, 뛰아! 오오오오오오 아, 이걸 다 traject 네? 춤까지 추는 걸로 출발해볼게요 네네네 춤 못 추는 실패인 거예요? 아마, 실패 오케이 춤사람이 가져가 오케이 오케이 춤 알려야겠다 나 이 춤 알지? 진이 형! 아 뭐야 나 모르겠어 청하 선배님의 K2나? 진이 형 x2 청하! 대목을 모르겠다 청하 선배님 밤 12시 아쉬워요 아 복근 공개 둘만 지금 점수 있네 3, 2 네? 너도 없어? 나 없어 형도 없어? 나 지금 다 이름 가수만 맞히고 제목을 못 맞히고 있어 비엑스 청하 선배님의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승훈 승훈 현석 승훈만 하죠 승훈만 하죠 싸이 선배님의 3, 2, 1 헷갈린다 현석 x2 싸이 선배님의 아저씨? 승훈 x2 진이 형 x2 싸이 선배님의 뉴페이스 진이 형 x2 진이 형 x2 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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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이 선배님의 나팔바지 어? 맞지 않아요? 나팔바지 나팔바지 에헤라디 이거 아닌가? 옛날이 사십 배 이거 말한 거 아닌가? 만더라 뭐지? 용이 나팔바지 용이 싸이 선배님의 대디 어? 진짜 싸이 선배님의 마미? 맞지 않아요? 대디? 뭐예요? 마미 아파 뭐야? 엉클 엉클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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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구하는데 내 내 내 대디 제디 아니야? 야 이거 제목이 뭐지? 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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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it 아 투모스 싸이 선배님의 I love it 아 추워 알아요 이거? 모를텐데 이건 열정으로 살릴게 이거 이거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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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이 형이 대단하다 야 투 아 투 김앤다 선배님의 아모르 파티 야 야 치고 올려놨는데 이게 딱 베리스 치는데 손이 안 따라져 이게 몇 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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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 아 힘들다 대단해 아 아 진영 이게 뭐야? WS501인가? 아 뭐지? 이피니 선배님이 추격자? 아 아 이거 몰라 나 옛날에 몰라 어렵다 전혀 감이 나다 총 들어왔어 어 어 어 어 어 비 선배님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김조환 가수님? 아니야 아니야 아 진영 신화 선배님인가? 아 신화 선배님 제공 몰라 그래서 신화 선배님 전사 여기 아니 지금 HOT야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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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기 꺼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잘 모르는 거 같아요 뭐야 이거 뭐예요? 뭐예요? 브랜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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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화 선배님 거 맞아요? 브랜뉴 어 노래 좋은데 근데 이거? 브랜뉴 몰라 B 선배님의 깡 아 맞다 아 벽을 잘하는데 이거 내가 같이 쳐야 되는데 아 나가서 쳐 이거 층 더 덜시면 뺏는 거잖아요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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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잘 살리는 거야 오오오 너들이 이길 자식ait polymer 아 벽문 개어갔습니다 저거 좀 더 돌렸어야 되는데 그냥 오케이 좋습니다 꿀 디ented 아 이거 몰라 oder Days w wiring 펜슬... 쏘eger 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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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더걸스 선배님의 쏘아트 아아아아아아 들어가 맞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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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게 아니냐? 맞을 걸? 아니 여기 뒤에 이제 춰게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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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하게 해 봐 안 쏘아하게 야 우리 섹시모스터 용이형 한번 contained 적은대 여기서 삐진다 아니지? 토오! ано! 좋았어 노력이 가능해 trips 다 달성인데 현석! 현석 제일 멋있어요 아 이거 C.I.C.M. 순수의 시대 아 힘들네? 어디였죠? 어린 얼굴 제주 서주세요 제주? 우리 빡세지 줄게요 97 97 박승은! 이유리 선배는 65 걸 이거밖에 모르는데 거의 이건가 이거 이거? 완전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? 흘러내리겠는데? 흘러내리겠는데? 조심해야 돼 비스! 안좋은데? 어마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대 승은! 조정석 선배님의 아로아 승은! 승은! 장본준 선배님의 흔들리는 너의 입가에서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너의 입가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서 현삼!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나의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현삼! 현삼!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녀의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승은!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? 네 오케이 뭐라고? 뭐라고?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아, 아니 샴푸향 아, 샴푸향 아, 예! 아, 맡아봐요 예! 아, 냄새 현삼! 엘소 선배님의 러브샷 오, 빠르다 댄기 자, 조회 우리 러브샷 Hart 뭐였지? 다 까먹었어 정상 오케이 어, 펜크 퐁 회사! 핑크퐁!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이게 제국이야? 아, Irr 우리 가수 이름은 뭐에요? 샤크 이거 아기 상어인데 그러니까 저요 현석 조지 햄 브로콘의 아기 상어 아 우리나라가 부르니까? 순은 핑크퐁의 아기 상어? 아니 야 이거 핑크퐁이 부르신 거라고? 핑크퐁이 뭐지? 이게 도구가 아니었어? 핑크퐁이 부르신 거라고? 하이퐁이 부르신 거라고? 하이퐁이 부르신 거라고? 오우 이거 맞았어? 잘한다 키가 있어요 야 그거 그거까지 나 걱정 안했어 하이퐁이 사과 오케이 오케이 핑크퐁이 맞구나, 핑크퐁은 음료수 있거든요 아 진짜? 아기상으로 그려진 핑크퐁이 있어요 음료수가 자 다음 게임 바로 시험에 가겠습니다 5, 4, 3, 1 게임인데요 이게 주제가 뭔데? 네?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다 숫자 4글자 3글자 2글자 4, 3, 2, 1 다시 말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? 치앙맛 민트 부침개찜 좋아하세요 부침개찜? 부침개찜이 있어? 비개찜? 그럼 이거는 픽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? 진심 사랑해 보고싶다 사랑한다 쩍쩍 워타임 왜? 너 4글자 하나 난 여기가 돼 어 그러네 4글자였네 태어들어가 야 이거 한 번만 입는다 아니 사랑해 하려고 완전 사랑해 보여가지고 우리 멤버들에게 감고 싶은 점이 있다면? 멋진 생머리 손가락 뼈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? 어 나는 그러면 어 머리 입 입 나는 그러면 눈코 응? 인정 인정 운동장 어허허 어허 그러면 나는 양볼 따구 양볼 따구 양볼 따구 양볼 따구 색깔 있는 양볼 따구 아 어렵다 우승 저는 주변 우승이에요 두 분 이겼어 이겼어 네 꼴등만 하면 돼요 어렵다 이거 재밌다 근데 이거 자주 써먹어야겠네 다음에 밥치기 한 번 합시다 밥치기 울려면 재밌겠다 자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라이어 게임 라이어 게임 라이어 게임 재밌지 게임의 주제가 적힌 쪽지를 받습니다 라이어로 선택된 사람은 단어를 알 수 없고요 다섯 명의 참가자는 세 턴에서 다섯 턴이고 돌 동안 이 턴 안에 대해 한마디씩 묘사해야 한다 턴이 모두 끝나도 라이어를 집어 라이어를 찾지 못할 경우 라이어가 정답을 맞힌 경우 라이어의 승리 라이어 5점 가져가고요 라이어가 진 경우 나머지는 1점씩 가져가요 네 라이어가 좋네 라이어가 이기면 몇 점? 5점 5점 아 제가 저희 라이어 게임 자주 하거든요 하나 둘 셋 첫 아 나 라이어 같아 라이어 걸려라 라이어 걸려라 각자 모시고요 안 써있는 게 뭐라고요? 라이어 자기 거 일단 확인하셨죠 다 무조건 라이어다 나는 자신이 없어 아 인정합니다 아 잘했어 나는 자신이 있어 둘째 안 된 것 같은데? 최전방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난 그냥 싫어 난 그냥 싫어 진짜 라이어 라이어 아니군요? 난 그냥 싫어 라이어 난 그쪽입니다 그걸 못해 난 나로 돌아가면 된 거야? 난 나로 돌아가면 된 거야? 깡이 있어야 해 되게 약간 좀 이거랑 이 노래가 좀 관련되는 사람이 지디 선배님 어디에든 있죠 저는 이제 이걸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다 다 다 딱 보면 땅 나와 이제 이걸 모른다는 말이 안 돼 오? 동이가 처음에 뭐 했지? 그냥 싫어요 싫대 이건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싫거든요 이거 나도 인정을 해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나? 아니지 모르겠네 라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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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훈훈이 형인가? 헷갈려 나도 변경 갑자기 바꿨다 백파야 백파야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서 그래 라이어 라이어 진짜? 진짜 아니에요 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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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야? We are the one We are the one 왠지 얘가 탔어 와 이거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진짜 싫어가 나는 진짜 싫어 너무 완벽했어 너무 완벽했어 몰라 그냥 다들 리더야 답이 리더여서 진짜 싫어해가지고 나 승훈이 승훈이 절대 아닌구나 절대 아닌구나 어떻게 만화 떨어질 수가 있냐 남는 거 가져가 야 라이어가 안 돼 나 또 라이어 되면 그냥 바로 말할게 저는 최근 브이앱에서 이걸 말한 적이 있어요 현석인 것 같기도 하고 저요? 현석인 것 같기도 하고 현석인 것 같기도 하고 저요? 현석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아까도 그랬어요 아까도 수상적으로 한없이 수상적으로 보여요 저는 이걸 자주 언급하죠 현석이에요 아 언급해요? 네 어디서 어디서요 같이 했잖아요 그때 브이앱 때 자주 언급했어요? 응 아 형이랑 같이 했잖아 그날 아 현석이 자주 하긴 했었는데 그게 최고 그게 최고 그게 예비잖아요 다 됐어 다 됐어 야 이거는 붕어빤과 뭐 같은 집에 살지 옷이 깨졌다 나 현석이가 바로 맞추지 이거 아니야 못 맞추는데 난 씹는 게 좀 싫어 씹는 게 좀 싫어 씹히는 아 오케이 에그 갑자 에? 에그워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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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왜 씹잖아 두 글자예요 상 오 아닌 거야 알아요 오 두 글자야? 아 저 아닌가 본데? 아이 못 맞춰 아니 형 바로 같이 말했잖아 그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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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표정 아니네 아리라고 용인가? 용인 것 같기도 해 식으면 딱딱해서 맛이 없어요 종이컵 종이컵 아 너무 쉽다 너무 쉽잖아 라이어 그럴까요? 아 나 선생님 아니네 나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 확신이 아니에요 저 라이어 아니에요 누구야? 나 라이어 맞아 나 진짜 아니야 나 라이어 맞아 내가 2 3 5 6 9 10 12